네 번째 실험! 우리 친구들, 이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친구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검색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,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부모님, 우리 친구들이 잘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실험에서 또 만나요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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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